와우! 이리 와, 이리 와. 이상엽 씨와 해봐, 같이 하는 거잖아. 와우 정말 워킹에서 그 강당함이 막 느껴지네요 얘야. 야 근데 진짜 이 옆에서 보면요 이게 그냥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상체를 뒤로 굉장히 많이 걷히네요. 그래서 막 이러고 오는 거 같은데요. 왜냐면 사진작가 분들 약간 밑에 찍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약간은 상체를 뒤로 하는 게 이렇게 풀샷을 잡을 때 몸매가 예뻐 보여요. 러메이가 좀 높으니까. 아니 근데 해박씨를 저희가 섭외하려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제발 해박씨 까지 마요. 저희를 내치지 마요. 이렇게 나오게 결심하는데 어떤 분이 가장 마음에 조언을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결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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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에요? 결혼 때 결혼을 진짜 일찍 하셨잖아요. 일찍 하셨어요. 진짜요? 결혼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어떻게 해. 아니 결혼을 했다고 이걸 내동돼서 어떻게 해요. 도웅 씨. 아니 도웅 씨. 아니 결혼을 했다고 이걸 내동돼서. 결혼을 했다고 말씀이 해주셔야죠.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뭐 붙일 수가 없고. 트로피도 하나 더.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네. 이거 오래 만지고 있으면 손독을 나요. 진짜. 남편이 어떻게 좋으셨죠. 아 정말 충격스러워. 저희 남편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오히려 네가 더. 좀 적어졌죠. 아 좀 적어졌어요. 죄송해요.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자고 있으니까. 그니까. 대각시 신경쓰지 마세요. 전 이거 빨대줘요. 안하는거 다 나오니까? 대각시 우리 말도 잘 못해요. 우리 말도 잘 못해요. 원래 말이 잘 못해요. 레츠 고토킹.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댓글 해주셨고. 또. 내 엄마. 우리 말도 잘 못해요. 아무래도 제가 경림언니랑 또 친분이 있고 하고. 아 정말. 연예계의 가상발. 아니 저거 이미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연히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건 얼른 미국에 왔는데 우연히. 부부끼리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아 그래요? 남편 키가 어떻게 돼요? 해박 씨 남편 키가 193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식당을 갔는데요. 네 명이 갔어요. 저희 남편도 작은 편은 아니어서. 아니죠. 3시에 이렇게 갔는데. 식당에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분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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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이. 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 이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면서.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럭하시더라고요. 따라가면 돼요. 버럭했어요? 네 종업원분한테. 아 왜 규모하는 거지? 나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그렇겠죠. 해박 씨가. 여러분 178인데 평소에 실을 신는 면. 됩니까? 다리 좀 옮기십시오. 이번분들은 착한 남자의 주역들입니다. 이상형 양익준. 이상형 양익준. 이상형 양익준. 이상형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나가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나가서 사셔도 되고요. 그래요. 그럼 처음 인사해요. 떨려. 네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의 박변.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어떻게 하셨습니까. grupo随하는 대만이 형. 양싹 깐고 있습니다. 여긴 술에. 이모까지. 대통령에. 대답. 롤. 부부. 감사합니다.